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토어 작성 여러분, 스플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름방학이잖아요. 여름방학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처음으로 예비고1 학생들 대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무래도 예비고1이라고 하면 지금 약간 벌써?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3학년이면 2학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중학교 수학보다는 고등학교 수학으로 초점이 조금 많이 옮겨지기 때문에 여름방학부터 예비고1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늦게 좀 긴장이 좀 될 겁니다. 아무래도 모든 컨텐츠들과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책들도 겨울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여름방학부터 조금 앞서나가자.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들 위주로 선생님이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총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중학교 과정 다시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생각보다 겨울방학 때도 이 얘기를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중학교 수학을 사실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데 겁이 나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중학교 수학이 완전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해도 되나요?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대답하자면 중학교 수학 물론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고등수학은 중학교 기반을 해요. 중학교 수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반입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수학을 굉장히 심화까지 깊게 들어가서 완벽하게 끝내야만 고등수학을 잘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중학교 수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중학교 수학이 여러분이 어느 정도 평균 이상 혹은 평균까지만 진행을 해도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학수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본 내용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선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고등수학을 공부하면서 중학교 수학을 다시 봐야 되는 기회가 매우 많이 생겨요. 근데 중학교 수학이 1부터 10까지 과정이 있다면 고등학교 수학을 진행하면서 아 이게 뭐였더라? 라고 해서 중학교 수학을 다시 봐야 되는 그 종류가 1부터 10까지가 아니에요. 1부터 10까지 중학교 때 공부를 하고 나서 고등수학을 공부하는데 아 중학교 수학을 좀 까먹거나 잘 기억이 안 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봐야 되는 건 한 2하고 3 정도?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중학교 수학 책을 다시 펴서 고등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중학교 수학 내용이 고등학교 책에 그대로 다시 실려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축돼서 고등수학을 잘 공부를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고등수학을 진행하면서 중학교 수학을 다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중학교 수학 복습과 선행 중에는 선행이 무조건 중요해요. 두 번째, 선생님 선행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에요. 선행. 선행해야 하나요? 무조건 해야지. 매우 예스입니다. 그런데 안 하면 안 되나요? 혹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조건 예스라기보다는 오케이 거죠. 뭐든지 그래요. 수학은 선행을 굳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학기 중에 충실히 따라갈 수 있다면 말 그대로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앞서 나가는 건 아니지만 따라갈 수 있다면 선행을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학교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혹시 자사고를 진학 계획을 하고 있다거나 특목고를 진학 계획하고 있다는 친구들이라면 말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좀 벅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반 고등학교를 가서 내가 큰 욕심 없이 그냥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고 나는 내 성적보다는 내 행복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굳이 선행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거 말 그대로 오케이 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욕심이 있고 적어도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들어와서 관심 있게 영상에 클릭할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성취를 좀 많이 하고 싶은 학생들이거든. 그럼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매우 예스입니다. 그리고 고등수학이 중학교 수학보다 내가 선생님 두 배라고 써놨는데 두 배 이상이거든요. 유형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심화 정도 난이도도 그렇고 월등히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선행을 하지 않고서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선행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예스입니다. 무조건 예스예요. 안 하면 안 되나요? 오케이. 마치 우리 부모님께 엄마 나 공부 안 해도 돼? 라고 물어봤을 때 부모님께서 무슨 소리야?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 괜찮아 라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대답은 다양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고등수학은 선행해야 돼요. 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나요? 저 지금 중학생이고요. 아직 2학기도 시작 안 했는데 회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용 한번 봅시다. 지금 선행을 어느 정도 진행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중학교량 때부터 고등수학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름방학부터 공통수학 1, 2를 공부했겠지만 좀 심화 과정까지 공부하시고 아마 뭐 수학 1이나 2까지도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거는 뭐 내가 하지 말라고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수학 1, 2예요. 공통수학 1, 2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과정들은 얼마든지 또 기회가 있어요. 겨울방학 때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여름방학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다 대수까지 공부하는 그런 욕심보다는 일단은 공통수학 1, 2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는 여러분이 배우는 내용조차도 사실 고등수학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많이 더 높진 않아요.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아무래도 다른 과정보다는 다른 학기 과정보다는 좀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 여름방학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2학기 내내 선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학기 내내 여러분 시험기간, 임박해서 빼고는 나머지들은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어요. 2학기 내내 고등학습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그리고 고등수학에 처음인 친구들이라면 공통수학 1, 2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쉽게 여러 번 반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무슨 공식이 있고 개념이 있고 내가 중학수학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수학에 비해서 무슨 내용이 더 심화되고 어떤 종류의 공식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일단 쉬운 책부터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 하는 친구들이라면 인터넷 강의나 여러분이 문제집을 선정하거나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좀 얇고 쉬운 책을 선정 먼저 하셔서 여러 번 보시는 것. 최소한 여러 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학기 시작해서 세 번 보고 그때부터 좀 어려운 문제집도 선정해서 심화 과정까지 진행해 나가는 것을 권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아직은 예비고일이라는 말 때문에 좀 거리가 느껴질 수 있겠지만 모든 친구들이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한다면 그리고 조금 앞서 나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번 여름방학 얼마 되지 않지만 2학기 내내 선행 과정을 좀 목적을 두고 공부를 시작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수학이 여러분들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무섭고 엄청나게 심화 과정이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겠죠. 고등학생이 되는 것만큼 열심히 하셔서 겨울방학 때 조금 더 강인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